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3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 세법의 모든 것 그 중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또는 기업 관련된 관리를 하면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정확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기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의사결정 사항들이 있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구분과 구성 또는 가능한 의사결정 권한이 다 상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사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 집행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석기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 요건은 이사가 전원 참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이사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회 결의 상황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주식의 발행, 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회사의 업무 집행, 기본적인 업무 집행 사항이 되겠죠. 또는 지배인의 선인과 해임, 지점의 설치 또는 폐지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는 상시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 주주총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주주총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보면 주주총회나 함은 기본적으로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처리를 주주가 직접 참가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은 주주총회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소집이 가능하므로 주주총회는 수시로 소집도 가능하고 또는 상설기관은 아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소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한번 보면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이사회의 구성 요건이 되는 이사회의 선임을 이 주주총회에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자본의 감소, 정관의 변경 또는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의사결정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결의사항과 또는 특별한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 결의사항이 있는데 이 보통 결의사항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참석을 해서 참석한 주주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는 경우에 보통 결의를 성립 보통 결의가 어떤 통과하는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 결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참석을 해서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승낙을 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을 받는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이 상법에 정해진 이사결정 사항 중에 어떤 위임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사회의 결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대표이사회의 선임이나 해입, 주식발행의 결정, 특수한 사채의 발행 또는 공동대표의 결정 등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도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창업자를 위한 상법, 세법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시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